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천 메뉴인 동대문 엽기떡볶이의 크림떡볶이 준비했고 오돌뼈 준비했구요 요건 주먹밥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에어컨 잠깐 켜봤는데요 더워가지고 음질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먹어요 안녕하세요 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와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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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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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단무지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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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Quiet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Bye!